웨이형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피이브 나이트 인 도 따크 애들이 막 춤을 추는 댄스 브레디 를 비롯해서 보니 시카 피자 달라고 폭시 랄랄랄 다 잡았죠 폭시까지 그리고 이번에 골든브레디 와따 환장하네 환장해 그냥 얼굴이 그냥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난이도가 인세인이죠 인세인 미친난이도라는거야 그리고 쇼크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고 써래. 그래야지 디텍트 된대. 몇 번의 쇼크를 써야 되는지도 안 알려줬어. 아주 아주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인데. 5일 밤 골든 프레디 시작을 해봅시다. 스타트. 아 얘 아주 나를 괴롭힐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. 좋아. 할 일을 볼까? 골든 도어를 열으래. 골든 도어 전판에 폭시가 골든 도어까지는 전기 충격으로 언락을 해놨쥬. 이번에 열면 되는 거야. 그런데 방 안에 골든 아이템을 두래. 그리고 썸 언더 데몬. 뭐야 악마를 소환하래. 뭐요 이거. 테이저관을 찾아와서 데몬을 파괴하는 게 임문데. 골든 프레디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악마를 공격하는 거네. 바뀐 것 같아. 좋아. 일단 골든 도어 까지 가봅시다. 또 오랜만에 오니까 맵이 또 생소하네. 여기 폭시만. 뿅뿅실. 여기가 입구주. 여기 입구. 이쪽 근처에 있었어. 여긴가 보다. 여기서 전기 지짐을 했었잖아. 여긴 이제 다쳤네. 실버문은. 골든문 여기. 여기 열라는 거지. 오 뜬다. 열어볼까요? 뭐가 있을까요? 뭐야 이거 다 골드만 있네? 해갈까 이거? 돈 좀 받겠는데? 골드? 뭐야? 없어 아무것도. 아 여기다가 악마를 소환하는 거야 여기서. 야 너희 아주 그냥 부르주하구나. 골든 프레디라고 골든방에다 넣어놨어. 순금. 소환을 해보자고. 우와 나온다. 우와. 골드. 뭐라고? 뭐라구? 오마이. 소환시킨 거야? 얘를 왜 근데 소환시킨 거야? 어? 골든 프레디를 소환하니까 문이 일반 문으로 바뀌었어. 골든문에서. 잠깐만. 이제 얘를 소환했으니까 테이저군 찾아야겠네? 괴물이 어딨는지 모르겠는데? 아 뭔가 발소리났다 여기.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골프냐? 괴물이냐? 어? 어? 일로일로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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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에 전기가 나. 전기. 노란 전기. 어? 야. 폭시 와. 폭시 저리 가라. 야. 폭시. 야. 이거 빨리 테이저군 찾아야겠다. 테이저군을 찾아도 못 잡겠는데? 저렇게 빨라서? 뒤를 돌아보지를 못해. 걸리지를 말아야겠는데? 아. 내가 시야가 너무 좁아. 아.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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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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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마이. 막다른 길. 막다른 길. 막다른 길 걸리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네? 오마이. 테이저군을 찾아야 돼. 빨리. 테이저군. 테이저군 어딨네? 야. 테이저군 좀 가져와 봐. 골든 브레디 잡게. 어. 니 형 잡게. 니 형 좀 잡자. 골든 브레디 플러시야. 오마이. 여기 발 소리 난다. 여기 발 소리 난다. 여기 왔어. 아. 내가 시야가 너무 좁아. 멀리 안 보여. 근데 쟤는 나를 멀리서 보고 온다고. 일로. 어. 잠깐만. 아. 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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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. 아. 하하. 뒤에 빠짝 빠짝 거리는 거 봐. 아. 하. 아. 경비실 돌아서. 일로 가서. 하. 하. 내한테 걸리지 말고 테이저군 얹어둬야 될 것 같은데. 어. 아. 이 화장실. 어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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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진짜 골든 브레디랑 스프링 트랩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. 내가 브레디 피자 가게 게임을 아주 많이 해봐도 할 때마다 답이 없어. 이건 뭐 기어 다닐 수도 없고. 앉아 다닐까? 앉으면 좀 덜 볼려나? 쟤가 나를 멀리서. 아. 봤어. 또 봤어. 나 앉아 다닌겨도 봐. 일로. 일로. 오른쪽. 오른쪽. 온라인. 온라인. 살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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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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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비실로. 경비실로. 돌아서. 돌아서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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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돌렸어. 따돌렸어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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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가면 안 돼. 여기는 막힌 방이야. 일단 경비실 쪽으로 내가 따돌려 놨거든. 아. 근데 지금 오는 것 같다. 발소리가 나는데.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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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오고 있어. 봤나 봐. 확인하러 오나? 아. 멀어져 간다. 멀어져 간다. 오우. 아. 그나저나. 테이저군은 어디 있는 거야. 요런 데에 막 숨겨놓고 그러나? 어. 여기다. 아. 근데 이거 박스 상자방이 있었나? 원래? 테이저군 찾았어. 이거 상자방 못 봤던 것 같은데? 아. 여기 상자에 불이 들어오네? 와. 온다. 아. 야야야야야야. 아. 일단 안 돼. 망쳤어. 일단 안 돼. 망쳤어. 어. 야. 야야야야야야. 야야야야야야야. 야야야야. 야야야. 야야야야야. 야야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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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대. 두 대. 두 대. 몇 대 맞춰야 돼. 자. 오른쪽. 오른쪽. 위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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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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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침착하게. 침착하게. 자. 이럴때마다 항상 침착해져야돼요. 자. 자. 아. 근데 왜? 큐로 싸야 돼. 됐어. 맞췄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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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쟤 지름질러 온다. 야. 어? 으이. 아아. 아. 많이 맞췄는데? 일단 테이적은 위치는 파악을 한 것 같아. 근데 처음 보는 방이었어. 무슨 상자로 이렇게 꾸며져 있고. 메인의 큰 상자는 조명을 갖고 있는 그런 방이었어. 내가 굉장히 우연히 들어가게 됐거든? 이쪽이다. 돌아다니는 거 있어. 여기 돼야가 있어. 이리로 안 오길. 같지. 상자방 상자방을 찾아야 되는데 상자방 아 나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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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네 여기 여깄데 여깄데 따라오네 여깄데 여기서 어떻게 태이저건 태이저건 잡았어 일단 골프가 홀에 있으면 안 돼 그치 이 태이저건이 홀방 근처에 있기 때문에 홀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나가면 홀이거든 아나 봤네 봤네 이런 이런 경비실쪽 경비실쪽 경비실 아 여건 경비실 아니잖아 경비실쪽 아 경비실쪽으로 가야되는데 어 다시 올라갔어 어두컴컴 한번도 안보인 아 화장실로 가면 안되는데 아 이방은 막다른길인데 돌아서 피해서 디하우 살았지 이여헤에에에에 이히히 자 경비실쪽 경비실쪽으로 다 돌려야지 걔가 나를 어구로가 풀린다고 돌다보면 풀리겠지 아 잘됐다 풀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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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도 지겨 worthless 또 따라다니기지? 이러다 또 오면 안되는데? 아아! 홀 근처에서 들어야 된다고? 테이저건 흐흐흐흐흐흐 됐다 어그로 풀렸다 근데 제가 홀을 방황하잖아? 홀을 배회하면 안돼 내가 홀 쪽으로 가서 테이저건을 주워야 되거든 아 봤나본데? 맞어 봤어 봤어 아 기다리고 있네 여기서 어그로 풀려라! 풀려라! 풀렸다 풀렸다! 이때 빨리 이때 빨리! 어느 방이냐? 여기 방이냐? 아하하하 그 방 아니냐? 야 방이 헷갈리잖아 어느 방이야? 여기냐? 왜 안있네? 여기도 아니네? 오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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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안보야 아무것도 안보야 아무것도 안보야 선잡아 선잡아 오케이 오케이 테이저건 나이스 이제 이제 지짐 쓰면 된다 오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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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개이 지짐! 자 자 뛰어 뛰어 크게 뛰어 크게 뛰면서 몇대를 때려야 될지는 모르겠어 몇대를 때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마구마구 때려 뭐 한 10번 때리면 되겠지 뭐 그치? 한 두대 됐다 지금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짜자 짜자 지짐 지짐 온라인 일루 일루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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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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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개이 사라수 맞겠지 뭐 그치? 자 세대 이번에 정확하게 맞췄다 아우 어디로 오라 어디로 오라 굿 다섯대 아 경비실쪽이 나는데 아 그래 경비실쪽이 나 경비실쪽 일직선이니까 그렇지 맞추고 근데 이제 도대체 몇대를 맞춰야 되는거니? 근데 가끔 어그로가 풀려 일루 올거란 말이야 날 보면 골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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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 나이스 문에 끼면 큰일 나거든 여기서 제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문에 끼면 난 중명각이에요 나와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맞추고 들어가는거지 오케이 온라인 온라인 들어가서 들어가서 문 위험하고 일루가서 이렇게 어 어그로가 풀렸다 일루오니 자 맞췄 쭈 루우우우 위험해서 위험해서 저 정기 정기 선두부 아뇨 문이 잠깐 된다고 조심해야해 자 계속 맞췄 일루nek 아 근데 몇대를 맞춰야 되는 거야 지금 한 대여섯대 이상은 맞춘거같은데 확실하게 메디 끼니깐 그치 1곱대는 낸것같은데 진짜 10대 아니야 진짜 10대인가본 정말 10대였니? 니가 무슨 10대여도 아니고 10대니? 응 자 한 8대 9대 된거 같애 맞지? 미스난거 한 2개정도 있다고 보고 정말 10개인가봐 근데 아 맞추는게 맞긴 한거야? 설마 맞추는거 아닌거 아닌가? 다른걸 지져야되는거 아냐 설마? 아까 너를 소환했던 그곳 그곳을 지져야되는거 아냐?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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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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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나이스 예에에에에 어? 오마이 뭐야 엔딩 있나봐 엔딩 스토리 에에에에 뭐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뭔가 좀 변한 것 같기도 한데 아 문이 열려있다 여기 프레디보니 칠카 폭시 잡았던 그 상자방 맞네 어이 골드프레디야 너가 동작이 떠있네 불타고 있네 왜 프레디 보니 칠카 폭시 아이콘으로 아 이게 영혼을 뜻하는가 본데 그치 어 얘 나 보고 있어 이러고 봐 떨어진 게 보고 있어 어 얘네도 보네 보니도 칠카 폭시 오마이 애들이 날 다 보고 있어 골든프레디는 공중에 떠있고 골든프레디만 애니메트로니스가 없네 영혼 캐릭터라서 그런가 봐 뭐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냐 침티냐 얘가 지금 뭐라고 꽁슘한꽁슘 거리고 있는데 니 그러면서 침티는 거지 이거 뭐 침이 자꾸 떨어지냐 침틴다 야 마스크 쓰고 얘기해라 프레디 보니 칠카 폭시는 침이 안 침이 안 안티는데 얘만 침티고 있어 불에 활활 타서 골든프레디가 어 오마이건 뭐야 스프링 트랩 그치 맞지 스프링 트랩이지 헐 스프링 트랩으로 들어가라고 뭐야 내가 윌리엄 앱부터니야 일단 들어가 봐 게린 게린 어 들어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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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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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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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기러워 보이는데 스프링랑이 걸려가지고 스프링 고장나가지고 죽는거 윌리엄 애프터니 그걸 표현한거 같애 30년 후 어 뭐야 으 으 프레디3의 폰가이 아 내가 여기 들어가서 내가 스프링 트랩이 되서 경비원한테 전화를 건거야 지금 그걸 지금 표현한거 같애 그치 안우지기네 여기선 사진처럼 딱 멈춰있네 윌리엄 애프턴이 스프링 트랩이 된거를 얘기했던거 그니까 처음에 환영이 자꾸 나타나서 얘네를 잡으러갔다 그랬잖아 스토리가 그게 내가 윌리엄 애프턴이었어 스프링 트랩의 야 마지막에는 골든프레디 플러스 스프링 트랩까지 스프링 트랩은 진짜 생각도 못했다 대박 와우 더 없나? 자 골든프레디까지 깼쥐 이제 없어 이제 없고 엑스트라 했던다 엑스트라 오마이 엑스트라 비하인드 더 씬 어 이렇게 3D 모델링해서 캐릭터도 이렇게 조명 이렇게 밖에있어 클럽 느낌 나게 그래서 애들이 이러고 있는거야? 그리고 치카 아 프레디 오는거 프레디 오는거에 대한 작업 그리고 이게 전체 맷 이게 불빛 뭐하냐? 폭시야 뭐 CT 촬영이라도 하는거니? 폭시야 어디 안좋아? 뭔가 자기가 상태가 안좋은걸 느껴서 그런지 병원에와서 CT 촬영을 하고있어 폭시가 컵케이크 아 이거 컵케이크였구나 노란눈 벤트 벤트 확인할 때 노란눈 보였던게 나는 스프링볼인줄 알았더니 컵케이크였네 노란눈 아 컵케이크 컵케이크였어 눈 귀엽네 눈 개구리같네 개구리 눈같네 이거는 경비실 위치 이건 스프링트랩의 얼굴 오케이 어 뮤지엄도 있어 박물관 박물관 가보자 오 오? 입구에 들어왔는데? 더 크루 하하하 크루 어 브레디 나이트클럽 브레디 폼 잡았어 한국 땡김 고음 올라가니 보니 기타 어디다 뒀니 어 눈빨감 지갑 야 아 여기 올라갈 수 있구나 어 더 가까이 볼 수 있네 브레디 브레디 보니 치카 컵케이크 노란눈 치카 왜 이렇게 지저분해 피자를 몸으로 먹니? 근데 애들이 다 지저분하긴 하네 혹시? 골든 브레디까지 골든 브레디 뭐 누구를 안하려고 그러네 나 안하려고 오마이 관통이 되네 어? 크루 봤어 그 다음에 어이? 뭐야 뭐 꽁정꽁을 띄고 해 뭐 신나? 뭐 좋은일 있어? 뭐 로또라도 당첨됐니? 어? 꽁정꽁정 띄니? 오케이 신났네 보니 보니의 영혼 프레디의 영혼 오마이 뭐야 이거 아 프레디의 동작 다 나온거야 알랄라 알랄랄랄라 죽었을 때 이거 정기 맞았을 때 달달달달달 어 달달달달달달 툭깍 열리는거야 이러면서 열덜덜 떨다가 뭐야 이건 또 이거 걷는거 이건 뭐지? 아 한 대 맞았을 때 그냥 날 잡으러 올 때의 표정이다 고개가 움직이는거 어머 깜짝이야 하하하하하하 클럽에서 술 한잔 했어 부장님 우리 부장님 우리 프레디 부장님 한잔 하셨어 마이클 놓치라나 그냥 신나셨어 그냥 오늘 밤새 그냥 응? 얼라려? 아주 그냥 제대로 즐기시네 와 유연해 유연해 곰이 아닌데? 잘못된다 부딪치겠어 여기는 프레디존이고 이거 보니존 보니존 가볼까 어머 근데 나 이런거 못봤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움직이는거 못봤는데 하하하하 보니가 나를 발걸했을 때 왔을 때 그냥 걸었을 때 떨면서 오는거 동작이 많았구나 하하하 나 이거 이렇게 웃기냐 덜렁덜렁덜렁 하하하하 위턱이 덜렁덜렁거려 나사가 풀렸나봐 어이 보니 아 이거 또 다른 회사였더니 이거 또 새로운 부장님이 또 이러시네 아 이거 어디가나 이거 부장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사회생활 하하하하 부장님 그 다음에 치카부터 가볼까 아라라라라 어? 하하하하하 뭐야 여기 포즈가 포즈 아 뭐야 다리가 안보여 다리가 안보여 스프린트가 얼마나 빨리 뛰면 오도도 오도도도도 오도도도도도도도 전기받았을때 포즈 뭐냐 너 너는 왜 이불 가리냐 이불은 뭐하는거냐 니가 왜 니손으로 먹냐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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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아저씨 아니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돼요 아저씨 아니 다음데로 가보세요 아저씨 어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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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네 커피에 이거 어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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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네 하하하하 이건 뭐 기분 우울할때 한번씩 봐도 되겠는데 우울할때 한번씩 봐도 기분좋은 박물관이에요 골든프레디는 없나 어 골프있다 오골랄라 아 나 진짜 너 진짜 뛰어오는거 살벌하게 뛰어오더라 진짜 전기를 맞아도 이렇게 살벌하게 해맞네 뭐야 뭐 머리가 막 360도 돌아가 하하하하 초고속으로 돌아가 몇 RPM이야 이거 환장 너무 빠른거 아니네 미쳤네 그냥 불이 앞으로 오는구나 이렇게 하다가 움직이다가 하하하하 뮤지엄까지 잘 만들었네 게임 잘 만들었어요 뭐 상호작용하는거나 그런건 없나 상호작용하고 클릭되고 그런건 없고 눌러지고 이스테이그 이런거 없어요 여길 그냥 탐험을 하래 나가 봅시다 뮤지엄 받고 엔드레스 모드가 있네 엔드레스 모드야 끝없는 모드겠지 아 선택을 해서 끝없이 그냥 즐기는건가봐 골든프레디 골든프레디 그냥 막 오는거야 스코어가 있네 하이 스코어 있고 하하하하 미치겠다 마치라고 이렇게 2점 2점씩 하하하하 이렇게 끝없이 끝없는 모드 많이 해봐 해 볼 사람들은 많이 해봐 잘 만들었어 엔딩신도 있을줄은 몰랐고 그리고 진짜 박물관 애들 포즈 진짜 웃긴거 같아 내가 프레디 피자 가게 원래 꼭 엔딩을 보게 되면 박물관을 가보잖아 3D게임들은 대부분 보통 움직임이나 모션들이나 가만히 서있거나 그러는데 얘는 움직임이 좀 색달라서 더 유쾌했던거 같아요 재밌었어 5 Nights in the Dark 이번에 골든프레디를 잡았고 알고 봤더니 주인공은 윌리엄 애프턴이었다 윌리엄 애프턴이 캣 애니메이터넥스를 잡으러 온 스토리였던거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스프링락에 걸려서 죽는 심도 나오고 프레디 3탄에 경비원한테 폰가이 역할까지 하는거까지 나왔던거 같아요 좋아요 재밌었구요 5 Nights in the Dark였구요 블레이드 위보였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